공존행동기계산업기사 안녕하십니까. 에드웅닷컴 운영자 강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존행동기계산업기사 2016년 3월 6일 시행한 문제 공기조화 요즘에는 공기조화 설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있네요. 자 답은 1번이죠.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어서 충분한 난방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왜 그러냐 이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를 딱 해본다면 증기난방의 특징은 열량이 우선 크고요. 온수난방은 열량이 좀 작습니다. 딱 보면 알죠. 증기가 훨씬 고온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증기난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증기 자체가 비열이 좀 작고요. 온수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큰 편입니다. 자 그래서 비열이 크다 보니까 어때요. 열을 올리는데 온도를 높이는데 이 비열이 뭔데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이게 크다라는 거는 가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즉 온수난방은 예열시간이 길다. 증기는 어때요. 예열시간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그리고 증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용량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열을 해서 예열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 이해 가시죠. 예열시간이 길어서 뭐가 온수난방이 충분한 난방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길다라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걸 또 거꾸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증기난방 같은 경우는 예열시간이 짧고 또 비열이 작아요. 비열이 작다라는 것은 우리 열 용량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 용량은 열을 담는 그릇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기의 열 그릇이 이 정도 크기고 온수의 열 그릇이 이 정도라고 치면은 같은 용량이라면 온수난방은 여기 안에 열을 확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증기난방은 이 안에다가 열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보일러가 탁 꺼지면은 뭐가 빨리 식냐. 증기가 훨씬 더 빨리 식는 거예요. 담아놓은 열량이 적기 때문에 근데 온수는 어때요. 은은하게 식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돌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온수온돌방입니다. 온수온돌방은 이 온돌 처음에 보일러 켰을 때 따뜻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보일러를 끄면은 그 미열이 한참 남아있죠. 그래서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하기는 하지만 그 미열이 아주 오래 남습니다. 근데 증기난방은 보일러를 탁 꺼버리면은 조금만 있으면 선선한 느낌이 나요. 자 그래서 예열 시간이 길다는 단점도 있지만 온수난방 대신에 열 용량이 크다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증기난방은 예열 시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지만 열 용량이 작다는 단점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나머지 왜 틀렸냐. 2번에 증기난방은 실내 상하 온도차가 요거는 큰 편입니다. 그래서 증기는 열량이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방열기 주변의 열량은 엄청나게 큰데 저 조금만 멀리 벗어나면은 온도차가 확 나버려요. 그래서 대류현상이 심하니까 바닥에 먼지가 많이 있으면 먼지가 확 떠오릅니다. 그래서 쾌감도가 나쁘다라고 느끼죠. 거기에 비해서 온수난방은 대류현상이 작기 때문에 쾌감도가 증기보다는 좋다. 가장 쾌감도가 좋은 거는 복사난방이었고요. 자 다음 3번에 복사난방은 급격한 외기온도의 변화에 대해 방열량 조절이 어렵죠. 패널이 매설되어 있고 복사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온수랑 비슷하게 은은히 되어지고 은은히 식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좋은 거는 증기난방이겠죠. 순간적으로 가열했다 식었다 요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4번에 온수난방의 주이용열은 온수의 증발 잠열이 아니고 온수 물 그대로 쓰는 거니까 현열입니다. 그래서 온수의 현열이다. 요렇게 바꿔줘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에 맞는 것은 1번이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입니다. 일반적인 치출구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번에 머시룸형은 흡입구입니다. 그래서 해설에 딱 보시면 그 표에 있잖아요. 천장형 치출구에 보시면 라이트 트로퍼형 아네모스테리형 웨이형 다 있죠. 천장형 치출구입니다. 근데 머시룸형은 없죠. 왜 그러냐 흡입구기 때문에 없다. 자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 어 그 다음 3번 봅시다. 자 3번에 치급이 간단하고 각 층을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사실 답은 나왔습니다. 독립적 뭐예요? 이 개별 공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키지 룸클로 멀티 유닛 중 하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패키지 유닛이 되는 거고 뭐 쭉 읽어봅시다.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며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패키지 방식인 거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패키지 유닛이 뭡니까? 가정용 에어컨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 에어컨 딱 생각해 봤을 때 설치 이전 뭐 요런 것들이 쉽다. 그리고 개별 공조 독립운전이 쉽다. 딱 떠오르죠. 자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공조 방식 중 각 층 유닛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각 층 유닛 방식 봅시다. 어 각 층 유닛 방식이니까 이름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층이 요렇게 나뉘어진 건물에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때 공기 조화기를 각 층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뭐예요? 각 층 유닛 방식이죠. 그럼 여기에 칸을 딱 나눠가지고 어 여기에 치출덕트를 요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연결해서 실내에다가 조화된 공기를 넣습니다. 자 이때 요 파란색 공조기는 기본적으로 2차 공조기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쌤 1차 공조기는 어디 있습니까? 옥상이나 지하에 기계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실 뭐 예를 들어 옥상이다. 그럼 요기에 1차 공조기를 설치하고 외기를 도입해서 전체적인 부하에 알맞게 평균적으로 1차 조화한 후에 2차 공조기로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2차 공조기가 요걸 받아서 1층, 2층, 3층, 4층, 5층 각 층 부하에 알맞게 다시 한번 조화해서 넣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송풍 덕트의 길이가 짧게 되고 설치가 용이하다. 그렇죠. 우리가 전공기 방식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공기 방식 같은 경우는 1차 공조기에서 조화된 공기를 각 층에다가 덕트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덕트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근데 요 각 층 유닛 방식은 각 층에 있는 공기 조화기를 기준했을 때 어때요? 덕트의 길이가 짧게 되고요. 그리고 각 층에다가 직접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 역시도 용이하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무실과 병원 등의 각 층에 대하여 시간차 운전이 유리하다. 그렇죠. 각 층에 설치해가지고 각 층 부하에 알맞게 공기 조화하니까 개별적으로 시간차 운전이 유리하다. 개별 공조가 유리하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에 각 층 슬래브의 관통 덕트가 없게 되므로 방제상 유리하다. 요거는 이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설치 방식에 따라서 약간 그게 틀려집니다. 자 1차 공조기와 2차 공조기로 나눠서 설치하게 되면은 사실상 요 1차 측에 치출 덕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통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차가 없고 말 그대로 2차 공조기를 주 공조기로 해가지고 각 층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요 뒤에 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빨간 게 없다 생각하면은 각 층에 공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관통 슬래브가 뭐예요? 관통 슬래브라는 거는 요렇게 층이 져 있으면 이 바닥을 뚫고 올라갈 때 요 각각의 구멍이 나잖아요. 각각의 층에 구멍이 나면 요게 슬래브를 딱 덧대는 겁니다.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슬래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요 소리죠. 자 그래서 3번에 각 층 슬래브의 관통 덕트가 없게 되므로 방제상 유리하다. 요것도 맞는 겁니다. 설치 방식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각 층에다가 1차 없이 각 층에다만 넣게 되면은 관통 슬래브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틀린 건 4번이죠. 각 층에 수배관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누수의 염려가 없다 돼 있는데 자 요 각 층에 공기조화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일이 있잖아요. 냉온수 코일이 있다 보니까 요 냉온수 코일에서 누설이 발생한다. 그러면 누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전연량에 대한 현연량의 변화의 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현열비죠. 그래서 현열비 SHF는 어떻게 씁니까? QS 더하기 QL 분의 QS입니다. 자 현열 더하기 잠열 분의 현열이 현열비 요걸 다시 쓰면 현열 더하기 잠열은 전열이죠. QT 토탈입니다. 분의 QS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QT 토탈 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QS는 현열 QL은 뭡니까? 잠열 요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전체 열량 중에 현열의 비율을 나타내니까 이걸 뭐라 하나? 현열비 요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현열 및 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딱 보니까 요 부하는 현열이냐 아니면 현열 잠열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열이 있고요. 부하 중에는 현열이라는 게 있고 잠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현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도가 변하지만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 잠열은 상태는 변하지만 온도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현열이라는 거는 부하로 쳤을 때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벽이 딱 있어요. 요렇게 벽이 있는데 이때 열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외 온도가 예를 들어 여름철 TH 고온이고 안쪽이 TL 저온이다라고 한다면 고온의 열량이 저온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때 벽으로 딱 막혀있다. 막혀있다 하면은 그건 전부 현열이에요. 막혀있으면 왜냐하면 매질이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쌤 어 잠열은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잠열이라는 거는 반드시 매질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 말인즉슨 예를 들면 수분이 있던가 아니면은 얼음이 있던가 아니면 증기가 있던가 어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수분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변에 열을 훔치죠? 그게 잠열입니다. 그 다음에 얼음이 융해돼요. 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열을 훔치죠? 잠열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가 어떻게 돼요? 응축해요. 응축하면서 마찬가지 주변에 열을 훔칩니다. 그러면 잠열인 거예요. 어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잠열의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잠열이 발생하려면 이러한 매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벽이 딱 막혀있어. 벽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온도만 변해. 이거는 매질이 통과해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거죠. 벽이 딱 막혀있는데 온도만 변한다. 어 즉 전도에 의해서 온도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막혀있으면 전부 현열. 매질이 있으면 잠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은 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잠열이라는 거는 수분이 존재한다. 요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수분이 뭐예요? 매질이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수분이 어디에 포함이 또 돼 있습니까? 공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틈새부와 같은 경우는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 공기 중에 수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거는 잠열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열량, 인체에서 나오는 열량도 제가 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침을 막 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에도 수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잠열을 포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특성은 뭐냐? 매질이 존재해서 매질이 변하면서 열을 훔치면 잠열인 거예요. 매질이 없어, 막혔어. 그 상태에서 온도만 변하면 현열인 거예요. 자 이해가죠? 얘들은 상태 변하고 얘들은 온도 변화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현열은 지 혼자서 존재할 수 있어요. 부하의 상태에서. 근데 잠열은 지 혼자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현열이거나 그 부하가 현열이거나 아니면 현열과 잠열을 함께 포함한 상태인 거예요. 즉 잠열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 온도 변화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상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물을 끓인다. 그러면 50도씨 물을 끓여요. 그럼 요게 물이었는데 우리가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는 100도씨 물이 되었다가 순간적으로 100도씨 증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가열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120도씨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죠? 요게 잠열 구간인 거. 근데 잠열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숨은 열이라 해서 잠열이라 부르는 거고 얘들은 뭐예요? 현열입니다. 현열. 온도 변화기 때문에 현열. 요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현열과 현열 사이에만 잠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잠열 혼자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온도 변화가 있어야지만 잠열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하적 특성으로 나누면 현열이거나 아니면 현열, 잠열이다. 요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갑니다. 현열 및 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자 1번 여름철 인체로부터 발생하는 열은 현열뿐이다. 아니죠. 제 몸 안에 침티면서 얘기하잖아요. 수분도 있습니다. 현열과 잠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틀렸고요. 자 2번 공기조화 덕트의 열 손실은 현열과 잠열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조화 덕트 자 덕트는 뭐였습니까? 기기 부하 또는 기기 손실이면서 현열 부하입니다.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덕트에서는 뭐 겨울철에 난방한다. 그러면 밖으로 방열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름철에 차가운 냉기를 보내는데 외부에 뜨거운 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기 손실이면서 현열 부하다. 왜? 덕트로 다 막혀있으니까 매질이 통과 뭐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름철 유리창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열은 현열뿐이다. 유리창 뭐예요? 어 유리창은 요거 벽이 마찬가지 유리창이다 치면은 막힌 거죠. 그래서 틈새부하가 아닙니다. 틈새부하는 틈이 있는 곳에 공기가 통해 들어오는 건데 유리창만 딱 봤을 때는 탁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유리창을 통해서 이 수분은 들어올 수 없죠. 공기는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열로 보고요. 요거는 현열로 본다. 3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4번에 조명이나 조명은 현열이 맞아요. 근데 실내 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은 현열뿐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실내 기구가 뭔지 정확하게 결정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실내 기구를 포함한다면 가습기가 될 수도 있고 냉동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구를 포함한다면 이거는 현열, 잡열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자 그러므로 6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봅시다. 수분량 변화가 없는 경우의 열 수분비는 요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열 수분비 공식이 있습니다. 자 U는 델타 X 분의 델타 H였죠. 그래서 요 X가 절대 습도다 보니까 이게 수분의 변화량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델타 H는 엔탈피죠. 그래서 엔탈피 변화량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절대 습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지워진다 생각하고 엔탈피의 단위는 요즘에 SI 단위니까 뭐 과거에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었는데 요즘에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킬로그램 킬로그램 요거 사라지니까 열 수분비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또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될 거예요. 자 이때 음 7번 문제 수분양 변화가 없는 경우의 열 수분비라는 거는 수분양 뭡니까? 요 델타 X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U는 델타 X가 0이에요. 0분의 델타 H 하게 되면은 이거 뭐가 나오느냐 어 요거 무한대 나옵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이거 왜 무한대예요? 이거 원래 수식이 그래요. 0.0000000000000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요 어 밑에 0이 들어가면 분 모의 0이 들어가면 0.000000000 해가지고 어 끝도 없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가 나오고 계산기로 여러분들 계산해보잖아요. 에러 떠요. 무한대기 때문에 에러가 뜹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열 수분비 U는 어 델타 자 델타 X 분의 분의 분자의 0을 두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거는 0이 나와요. 음 왜 나눌 게 없으니까. 요것도 계산기로 해보시면 0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이해를 해주세요. 이번 문제는 수분양 변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델타 X를 0으로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열 수분비의 공식입니다. 열 수분비 하면은 엔탈피 열과 수분의 B입니다. 그래서 열 수분비는 델타 H 나누기 델타 X 그래서 열 수분비구나. 열 수분비구나. 요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봅시다. 자 8번에 보시면 다음 가습 방법 중 가습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돼 있는데 답은 3번이죠. 증기분무 가습. 그래서 다른 말로는 증기식, 증기 가습 요렇게 부르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1번에 보니까 증발 가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증발 가습은 뭐냐? 자 증발이냐 아니면 증기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증발 가습은 요렇게 펜이 있으면 후라이팬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딱 담아가지고 요기 가열을 해요. 이렇게 가열합니다. 그럼 증기가 요렇게 발생하겠죠. 이게 뭐예요? 증발이잖아요. 그럼 송풍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이렇게 촥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된 증기와 함께 머금고 지나가니까 요기 이제 가습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증발시켜 쓰기 때문에 증발 가습 또는 펜형 가습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증기식은 어때요? 증기식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바로 쓰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운전이 필요한 경우는 난방시입니다. 난방시에 어차피 보일러를 운전해요. 그러면 이게 증발된 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공기조각에 코일로 보내서 난방을 하고요. 또 남는 증기를 어떻게 가습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난방시에는 가습도 해야 되는데 보일러 돌리는 김에 쓰는 거죠. 근데 이 증발은 어때요? 펜을 가열할 다른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쓰는 에너지고 얘는 추가적인 에너지다. 그러면 효율은 뭐가 높아요? 굳이 따로 동력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증기식이 효율이 좀 더 높다. 에너지를 덜 쓰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냥 외우실 때는 가습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증기식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해요. 증발 아니고 증기식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원심식 송풍기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거 답은 2번이죠. 프로펠러형은 뭡니까? 축류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풍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펠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 축이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럼 축을 딱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송풍 방향이 축 방향으로 송풍이 되는 거죠. 공기가 이렇게 축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축류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축류형 송풍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심 송풍기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원심식이니까 한 번씩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송풍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네요. 자 1번 송풍기 특성 곡선에서 펜 전압은 토출구와 흡입구에서 전압차를 말한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송풍기 특성 곡선에서 송풍력을 증가시키면 전압과 정압은 상형을 이루면서 강한다. 요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풍기 특성 곡선을 딱 그려보면 요기가 예를 들어 동력이다. 그럼 요기는 풍량 펌프도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유량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나눕니다. 이때 좌측 구간은 서징 포인트 요렇게 불러요. 그래서 송풍기에서도 발생하고 이 펌프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 풍량 또는 유량이 일정 유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서징 포인트 안에 그 상태점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자 이때 서징에 의해서 자료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징이라는 거는 일종의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징 포인트 안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 유량 또는 풍량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서징 포인트 바깥쪽에 상태점을 위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도 맞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익형 송풍기는 풍량을 증가시키면 축동력은 감소한다 돼 있는데 요거는 틀렸습니다. 증가한다. 요렇게 바꿔야 돼요. 자 그거 왜 그럽니까? 우리 펌프나 송풍기나 비슷하니까 제가 펌프를 가지고 예를 들게요. 자 요 어떠한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가 10m 높이에 물을 올려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을 높이는 데 필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수동력이라 불러요. 수동력. 그래서 물에 전달되는 동력이겠죠. 엄미 따지면 이 안에 임펠러가 있을 텐데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물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수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렇게 축을 탁 연결해가지고 어디에 연결합니까? 모터. 이 전동기에 딱 연결해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돌아가면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수동력이 발생해서 물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터와 이 펌프가 축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럼 얘가 돌아갈 때 필요한 동력을 뭐라 하겠어요? 축동력이구나.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3번에 다익형 송풍기는 풍량을 증가시키면 축동력 어떻게 돼야 돼요? 축동력이 늘어나야 풍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 말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펌프도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송풍기도 마찬가지. 우리 원심식 송풍기 임펠러 돌아가는 거 똑같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압축기다. 압축기면 수동력이 뭘로 바뀌느냐? GC동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한번 봤을 겁니다. 기계효율 이타 M은 축동력 분해 분해 지시동력 이거 뭐였죠? 요게 기계효율이죠. 그래서 제가 외우실 때 기지축 요렇게 외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효율 구하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모터에서 뭘 준 거예요? 축동력을 줘가지고 수동력으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준 것뿐에 얘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효율을 구하면 축동력을 줘서 아 지시동력을 했구나. 자 이 지시동력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압축기가 있다 칩시다. 압축기가 있으면 개방형 모터예요. 이렇게 모터를 뺐어요. 그럼 축에 의해서 회전력이 발생하죠. 그럼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운동 할 겁니다. 자 이때 왕복운동 하면서 피스톤이 냉매에 전달한 동력을 뭐라 그러느냐? 지시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동력은 펌프가 돌면서 물에 전달한 동력을 수동력이라고 했죠. 압축기에서는 피스톤이 펌핑하면서 그 냉매에다가 전달한 동력을 지시동력이라고 한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계효율은 지시동력 나누기 축동력이구나. 얘가 준 거고 얘가 한 거구나. 그리고 만약에 펌프의 효율을 구한다. 그러면 얘가 수동력으로 바뀌면 되죠. 자 이렇게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3번이고요. 4번에 보시면 펜 동압은 펜 출구를 통하여 나가는 평균 속도에 해당되는 속도압이다.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공기의 감습 방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 1번에 냉각 방식. 그렇죠. 우리 에어컨 돌리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각 시키면 자연스럽게 냉각 감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흡수 방식. 요거는 흡수제 쓰는 건데 흡수제 종류가 염화 리튬, 트리에틸린, 글리콜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제를 쓰면 흡수 방식. 그 다음 3번에 흡착 방식. 요거는 흡착제를 쓰겠죠.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나, 생석해 요런 것들을 쓰는구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먼 것은 4번이죠. 순환수 분무 방식. 물을 뿌린다? 이거는 감습이 아니고 가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음 그 다음 12번 봅시다. 자 12번에 보니까 다음 공조 방식 중에 전공기 방식에 속하는 것은 이중 덕트 방식이죠. 덕트만 들어가니까 요게 이제 전공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에 패키지 유닛 방식은 우리 가정용 에어컨 생각하시면 되고 다르게 부르면은 냉매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복사 냉난방 방식. 자 복사 난방 뭐예요? 실이 요렇게 있으면 패널을 매설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을 바닥 천장 벽에다가 매설을 하고 요기에다가 뭘 해요? 보일러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조기 AHU를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보일러에서 이렇게 배관을 돌려가지고 요런 식으로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온수 또는 증기를 보낼 수가 있겠죠. 온수 또는 증기를 보낼 수 있고 아니면은 요 AHU에서 요렇게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공조기죠. AHU 요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서는 뭐겠어요? 온풍 또는 냉풍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보일러가 아니고 예를 들어 냉온수기예요. 냉온수기 같으면 냉수도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사 난방은 원래는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방사 난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하는데 굳이 유체를 뽑자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유체를 뽑자면은 뭐 공기수방식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공기도 들어갈 수 있고 수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은 중앙식이면서 공기수방식이구나 요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펜쿨 유닛 방식은 뭡니까? 전수방식이 되죠. 만약에 덕트병용이면은 공기수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별 말 없죠. 덕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전수방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에 전공기 방식은 4번 이중덕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봅시다. 자 13번 열원 방식의 분류 중 특수 열원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답은 2번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방식이 되는 거고 자 해설 같이 한번 봅시다. 해설해 보니까 어 일반 열원 방식이 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흡수식 냉동기와 보일러 그 다음 전동 냉동기 보일러 그 다음 히트펌프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냉동 방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 특수 열원 방식이구나. 어 그래서 우리는 일반 열원 방식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나머지는 특수 열원 방식이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어 다음 그림과 같은 덕트에서 점 1의 정압 P1이 15m 아쿠아 속도가 V1 10mps일 때 어 점 2의 전압을 구해라. 단 1에서 2 구간의 전압 손실은 2m 아쿠아 공기의 밀도는 1kgpm 삼성으로 한다. 요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떤 유체가 있는데 요 1점에서 2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 1번에서 2번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압력 손실이 좀 발생을 했네요. 그 압력 손실이 2mm 아쿠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공식 외워서 푸시면 가장 편한데 요런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 전압은 뭐 있습니까? 정압에다가 더하기 동압한 거다. 어 요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쓰게 되면 전압을 total P T 요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 정압 정압이라는 거는 멈춘 상태에서의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스탑이겠죠. 그래서 P S 요렇게 쓴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어 2G 분의 V 자승의 감마 요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외우시고 푸시면 되기는 한데 요 공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렇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한번 유도를 함으로써 외우는 게 쉬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어디서 나왔느냐 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나온 거긴 한데 요런 게 있습니다. 어 베르누이 방정식이 감마 분의 P 더하기 2G 분의 V 자승 더하기 Z는 H가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P는 뭐예요? 압력이죠. 압력. 그래서 요거를 압력 수도 그 다음에 요거 속도죠. V가 속도입니다. 속도 수도 그럼 Z는 위치입니다. 위치 수도 그래서 요 수도들을 다 더하니까 뭐가 되냐 전 수도가 되는 게 요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베르누이 방정식인데 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피토 정확관 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피토 정확관은 뭐냐 물 안에다가 정확관을 요렇게 딱 담가 놓은 건데 요런 식으로 딱 담가 놓은 겁니다. 요게 이제 수평선으로 그려야 돼요.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요기 이제 물 속에다가 요런 정확관을 딱 담근 거예요. 그러면 요 앞쪽이 이제 주둥이가 되겠고 그럼 요기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요렇게 수위가 탁 올라와 있다. 그럼 요기에다가 H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보자. 요거를 H가 아니고 델타 H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높이의 변화량 요 밑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요기서 요기까지의 길이를 자 수평선을 그립시다. 요 지점을 1번 점 요 지점을 2번 점으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요게 나란한 점이니까 수평선을 딱 그렸을 때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수면까지의 높이를 H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물에 피토 정확관을 이렇게 잠궈뒀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러면 요기에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한번 시켜봅니다. 자 감마 P 더하기 2G분의 V자승인데 자 1점과 2점을 줬죠. 그러면 P1, V1 요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위치도 있습니다. Z1일 때 감마 분의 P2 더하기 2G분의 V2자승 더하기 Z의 2번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점과 2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예요? 요 전체 값과 요 전체 값. 변하기 전 변한 후에 전체 값은 같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자 그럼 요대로 두고 비교를 딱 할 건데 위치는 어떻게 되냐? 위치는 요 높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1점과 2점은 나란한 점이죠. 수평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요 속도 아니고요. 요 위치 에너지를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는 이 관 안에 보세요. 피토 정확관 안에 유체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유속이 생겨요. 유체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 안에 가득 찼으면 유체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점은 관 안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 관 안에 V2는 0이다. 유속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호수에 잠겨있다 치면 바깥에 있는 호수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는 유속은 존재합니다. 1번 점은. 자 어쨌든 2번 점에 유속이 없기 때문에 2번 점에 요 V를 지웁니다. 그래서 속도 에너지를 지운다. 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얘들 3가지가 남아요. 자 이때 각 점에다가 감마를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요기에 감마를 곱하고 요기에다가 감마를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감마 지워집니다. 그럼 P1 더하기 요게 2지분의 감마 V1의 자승은 어떻게 돼요. 요 감마 지우니까 P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이 뭐냐. 요게 앞에 있는 게 정압이고요. 더하기 2지분의 감마 V2의 자승이 동압입니다. 은 요게 뭐겠어요. 정압과 동압을 더했기 때문에 아 전압이구나. 자 이걸 어떻게 써놓은 거예요. P2를 PT. 그 다음에 P1을 PS. 요렇게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낸 거고 결국은 뭐예요. 베르노이 방정식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을 응용해서 구했군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PT는 PS 더하기 2지분의 V자승의 감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쌤 정압과 동압은 도대체 뭡니까. 요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요런 질문들이 간혹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 속에 요걸 생각해보세요. 잠수함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요런 식으로 가라앉아 있다. 음 자 그러면 잠수함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의 압력을 정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잠수함 중심점을 탁 잡아요. 그럼 얘가 압력을 받으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는 압력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렇게 내려 누르겠죠. 물 안에 있으니까. 왜? 물이 가진 비중량이 있고요. 여기 곱하기 요 높이가 있잖아요. H를 하게 되면 감마 H죠. 요게 P가 됩니다. 음 감마의 단위가 뭐죠? 키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 곱하기 H는 미터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키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자승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압력이 되고요. 요즘에는 SI 단위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감마를 뉴턴 퍼 미터 삼승으로 봅니다. 그 다음 곱하기 미터 하게 되면 요게 뉴턴 퍼 미터의 자승에서 요것도 마찬가지 압력의 단위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뉴턴 요거를 다르게 뭐라고 써요? 파스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마 H 하면 압력인 거예요. 자 그럼 가만히 서 있으면은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받는 거예요. 그게 정압인 거고.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에 받는 압력이 있겠죠. 요걸 동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 공기가 지나간다. 공기 또는 유체가 지나간다. 그럼 한 점을 탁 잡아요. 그럼 이쪽으로 지나갈 때 이쪽에 받는 압력은 뭐예요? 동압이에요. 움직일 동 써가지고. 그럼 정지해 있는 상태다. 그럼 위쪽에서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요 수직병이 작용하는 압력을 정압으로 불러요. 그럼 얘랑 얘랑 합치면 뭐예요? 전압. 전체 압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요 공식을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두고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공식은 나왔으니까 PT를 구할 겁니다. PT를 구할 건데 우선 1번점에 PT를 구할 거예요. 왜? 1번에 조건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P가 얼마입니까? 어 정압이죠. PS, P1으로 줬네요. 그래서 정압이 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더하기 2G분의 V 속도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10mps, 10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감마 하셔야 되죠. 어 비중량입니다. 비중량이 1로 줬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요게 얼마가 나오냐? 20.1 나오네요. 20.1. 자 그래서 요거 하는 김에 단위까지 정리합시다. 요거 15 같은 경우가 미리 아쿠아로 줬어요. 그 다음 요거 한번 구해보면 10의 자승 이거 속도잖아요. 유속이니까 mps의 제곱의 제곱이에요. 거기 나누기 중력가속도 mps의 제곱하니까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니까 뭐가 돼? m가 돼요. 거기 곱하기 이거 비중량한 거죠. 그래서 곱 kgs, ms 3승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kgs, ms의 자승이 됩니다. 그럼 kgs, ms 자승은 뭐라고 하세요? 미리 아쿠아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쿠아, 미리 아쿠아 더하니까 이게 뭐가 나와요? 미리 아쿠아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방금 뭐라고 해서 구했어요? 감마로 해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감마라는 것은 단위가 kgs, ms, ms의 3승입니다. 그래서 단위 최적당 질량이 밀도인 거고 단위 최적당 요 힘이죠. 또는 중량이랍니다. 중량이 비중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SI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SI 단위에서는 질량이 기준이 돼요. 과거에는 힘이 기준이 됐는데 요즘에는 질량, 힘이라 하니까 헷갈리죠? 저도 입에 익어서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량이었습니다. 포스. 중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 SI 단위로 바뀌면서 질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중량 나왔지만 요즘은 1도로 나와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kgs, ms, ms으로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는 두 개의 값이 같게 나와요. 왜 그럽니까? 자 이거 보십시다. 1kg 포스라는 것은 1kg 메스에다가 9.8m per sec 자승한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릅니까? 뉴톤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앞에 잘 보시면은 1kg 포스는 뭐랑 같아요? 1kg 메스랑 같아요. 선생님 그럼 뒤에 거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거 곱하면 뉴톤 된다니까요. 이게 단위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구상에 1kg 메스짜리 지우개가 있어요. 근데 달에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그거 얼마예요? 1kg 메스짜리죠. 왜? 중력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1kg 포스는 지구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1kg 메스에 9.8을 곱하게 되면 그냥 1kg 포스로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요걸 포함한 값을 1kg 포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1kg 포스는 마찬가지 1kg 메스랑 같은 겁니다. 이 1kg 메스는 여기 있으나 달에 있으나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kg 포스 지구상에 1kg 포스짜리 물건은 질량으로 하더라도 1kg 메스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지구상에서 같은 거예요. 1kg 메스에 9.8을 포함한 거를 1kg 포스라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게 중량인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kg 포스, kg 메스는 지구상에서는 그 값이 같다. 그러면 만약에 밀도를 1이라고 줬어. 그러면은 비중량도 어떻게 1이다. 이 뜻인 거예요. 지구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푸는 공식들이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단위를 쓸 때 그냥 kg 포스 메스 안 가리고 kg 포 미터 삼승, kg 포 미터 자승 요렇게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더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요 20.1mm 아쿠아라는 것은 요 1번 점에서의 전압을 얘기해요. 근데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번에서 2번 쪽으로 가다가 2mm 아쿠아의 손실을 봤다라고 했죠. 그러면 2번 점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전압에서 20.1이라는 전압에서 요게 1번 점입니다. 2mm 아쿠아만큼 손실을 봤으니까 결국은 얼마입니까? 18.1mm 아쿠아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14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봅시다. 31도씨의 외기와 25도씨의 환기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고 바이패스 팩터가 0.16인 코일로 냉각 제습할 때의 코일 출구 온도는 단 코일의 표면 온도는 14도씨이다. 요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을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푸셔야 돼요. 물론 기본 공식은 있지만 이해가 안 되면 풀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기출문제 풀이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 연습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때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습공기선도를 그려요. 그럼 이거 뭐예요? TX선도. 그 다음 포화선 요렇게 나옵니다. 포화선 뭐예요? 상대습도선 100%인 선이 포화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온도를 딱 보니까 31도씨 외기화 그럼 여름철이네. 온도가 높죠? 31도씨 외기화 쌤 왜 위에다 그립니까?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외기가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25도씨 환기 냉동기를 거쳐서 나오는 환기입니다. 그러면 31도씨보다는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25도씨 환기가 나옵니다. 그럼 얘들 두 개가 요렇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실에서. 그럼 혼합실에서 혼합이 되면 중간쯤에 이제 혼합온도 TM이 발생하는 거죠. 혼합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두 개가 혼합이 되니까 온도도 중간쯤이고 습도도 중간쯤인 어떤 TM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냉각 감습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냉각 감습을 시켜요. 이게 실제로는 냉각 감습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에어컨을 딱 돌리면 에어컨의 코일 표면 온도가 항상 여름철 포화 온도의 노점 온도보다 낮은 상태죠. 그래서 코일 표면이 노점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거랑 공기가 열교환하게 되면 공기 중에 수분이 코일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 에어컨을 돌리면 냉각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냉각 감습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코일 표면 온도가 지금 노점 온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상대 습도가 100%인 거는 그래서 요게 14도시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냉각을 하고 치출을 하려니 효율이 100%라면 여기서 바로 치출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바이패스 팩터가 발생하죠. 요만큼의 바이패스 팩터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코일과 전열 교환하지 못한 공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기까지 냉각을 시켜서 이렇게 치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치출되었다가 요기서 환기되는 거를 외기와 혼합하고 다시 혼합된 공기를 코일로 놓고 이런 형식이죠.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치출 공기 온도입니다. 그럼 요거를 TX로 잡으면 되겠죠. 자 이때 TX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요 TM을 알아야 되겠죠. 혼합 온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 온도를 지금 해설에서는 요거 3번으로 줬네요. T3 요렇게 줬네요. 그럼 우선은 T3 혼합 온도부터 구합시다. T3는 우리 혼합 온도 구하는 공식 열평형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구합니까? G1 더하기 G2 분의 G1 T1 더하기 G2 T2 요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근데 딱 조건을 보니까 어 어떤 온도를 해야 됩니까? 당연하지. 31, 25를 해야 되겠죠. 얘들 두 개가 혼합되는 거니까. 그래서 31을 T1으로 두고 25를 T2로 둡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 공기량은 얼마입니까? 안 보여요. 그 대신에 뭘 줬냐. 어 환기를 했을 때 비율을 줬습니다. 그래서 31도 25도실 때 이 비율이 1대 2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 도시 도시 넣고 얘들 두 개를 킬로그램 킬로그램 넣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G1, T1, G2, T2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 자 G1 어 1 더하기 2 2 더하기 분의 어 G1이 1 곱하기 31 더하기 2 곱하기 25네요. 자 요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묶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어 어디다 적을까? 요기다 적을게요. 이게 27도시 나와요. 자 이 말인즉슨 T3는 요게 27도시다. 이 뜻이죠. 요 점이 27도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TX는 어떻게 구하냐? 문제 보니까 바이패스 팩터 딱 줬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라 했냐? 바이패스 팩터다? 라고 했었죠? 그럼 바이패스 팩터 이용해서 풉니다. 자 바이패스 팩터라는 것은 자 요 코일을 보는 거예요. 요 전체에서 전체 같으면 27 빼기 14 분의 뭡니까? 요만큼이 된다. 손실이죠. 그래서 TX 빼기 14도시 요렇게 됩니다. 자 이때 바이패스 팩터 얼마입니까? 바이패스 팩터 0.16이네요. 그럼 TX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TX 마이너스 14는 얘가 올라가니까 0.16 곱하기 그냥 곱하기 빼고 씁시다. 27 빼기 14 요렇게 될 거고 요 빼기가 넘어가면서 뭘로 바뀝니까? 플러스 14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X는 요렇게 구합니다. 요렇게 구하시게 되면은 답이 15.82 나오네요. 15.82 도시가 나오니까 반올림하게 되면은 16도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15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난방기기에 사용되는 방열기 중 강제대류형 방열기에 해당되는 것은 요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유닛 히터입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강제대류형 방열기 유닛 히터 또는 펜 컨벡터 요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봅시다. 17번 어 다음의 송풍기에 관한 설명 중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송풍기에서 정압은 회전수 B에 뭐하고 소요 동력은 회전수 B에 뭐한다 요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상사법칙이죠.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Q P L이죠. 자 는 여러분들 요것도 반드시 쓰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 N분의 N 회전수입니다. N분의 N N분의 N 자 그 다음에 D분의 D 직경 또는 크기죠. D분의 D D분의 D 그래서 다 묶어줘요. 요렇게 묶어줍니다. 자 요렇게 묶어주시고 한 번 더 써요. Q P L 요렇게 쓰시고 자 앞에 거 위에 거가 2번입니다. 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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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거 뭐예요? 1번 1번 뒤에 거 1번 요렇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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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쓰는 거 어렵지 않죠. 똑같습니다. 2, 2, 2 1, 1, 1 요렇게 씁니다. 이제 중요한 거 회전수 같은 경우는 1, 2, 3의 자승이고 직경 크기 같은 경우에는 3, 2, 5의 자승이다. 요렇게 꼭 외워두셔야 되죠. 그럼 쌤 이거 도대체 앞에 거 뭡니까? 자 풍 앞 동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풍량, 압력, 동력입니다. 그러면 쌤 펌프는 뭡니까? 앞에 거 유량이 바뀌면 되지. 그래서 유압 동입니다. 유량, 압력, 동력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풍기 또는 펌프의 상사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동일 송풍기의 정압은 정압 뭐예요?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압은 회전수 B의 자 회전수에 뭐예요? 2제곱에 비례하고 2승에 비례하고 그 다음 소요동력은 자 요거 동력 소요동력은 회전수 B의 뭡니까? 3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건물의 11층에 위치한 북측 외벽을 통한 손실연량은 단 벽체 면적 40제곱미터 열관률 0.43와트포미터 자승도시 실내온도 26도시 외기온도 마이너스 5도시 북측 방위개수 1.2 복사에 의한 외기온도 보존이 3도시다. 요렇게 좋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조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면적 먼저 좋네. 면적이 40미터의 자승이고요. 그 다음에 열관률 K가 이게 0.43의 단위 잘 보셔야 돼요. 와트포미터 자승 도시입니다. 켈빈으로 바꿔서 줄 때도 있죠. 그래서 열통관률 단위가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키로칼로리 키로줄퍼미터 자승 도시로 줬었는데 이제 SI 단위로 바뀌면서 키로줄퍼미터 자승 도시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요 키로줄퍼 아워를 요렇게 보는 거예요. 어 얘들 두개로 아워가 아니고 키로줄퍼미터 자승 세크 도시로 주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키로줄퍼 세크가 뭐가 되죠? 이게 키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왜? 키로줄퍼 세크가 키로와트니까. 또는 요거를 줄퍼 세크로 주면 이게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퍼 세크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로 줬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풀고 나면 마지막 단위가 와트로 나올 거고요. 지금 손실 열량을 뭐로 구해라? 보기에 딱 보니까 와트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아 그대로 풀면 되겠구나. 요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키로칼로리 단위가 잘 안 나오죠. 근데 간혹 이제 헷갈리라고 키로줄로 주고 나서 마지막에 키로칼로리로 바꿔라 이런 것도 간혹 나옵니다. 막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더라. 그래서 단위 정리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많이 알면 할수록 유리한 거고. 자 그리고 봅시다. 온도가 지금 실내 온도 높은 거를 T1으로 둡시다. T1이 26도 C 그 다음에 낮은 거 T2가 마이너스 5도 C 그 다음에 방위 개수 줬네요. 방위 개수 주면 써야 돼요. 그래서 스몰 K가 요게 1.2 방위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을 줬네. 보존 복사 보존 온도가 3도 C 요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게 조건을 적어놓고 사실상 공식이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KF 델타 T구나 요거는 일단은 유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보자면 어떤 지금 상태냐 지금 요 벽체의 면적이 40제곱미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실외 온도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5도 C다. 그럼 겨울철이죠. 난방이구나. 그래서 실내가 26도 C인 거고 실외가 마이너스 5도 C인 거예요. 그럼 요게 열통과율이 발생합니다. 왜? 겨울철에 열이 손실될 테니까. 자 이때 열통과율이 0.43이다. 이 뜻이죠.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풀면 되고 지금 방위계수를 준 거 보니까 외벽이에요. 외벽이니까 방위계수 1.2를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식 딱 적어보면 Q는 KF 델타 T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스몰 K 요렇게 해가지고 방위계수까지 곱해줍니다. 그럼 그대로 푸는 거예요. Q는 K가 0.43에다가 곱하기 면적 40에다가 곱하기 온도차 온도차가 26도씨 빼기 요 잘 적으셔야 되죠. 마이너스 5도씨입니다. 근데 요대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 복사 보존 온도가 3도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 보존이라고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냐? 안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겨울철이기 때문에 열이 안에서 밖으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 이 복사열은 뭘까요? 벽체 복사열이겠죠. 그럼 복사열 역시도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빠지는 게 몇 도시냐? 3도씨 빠진다. 그래서 빠지는 열량 3도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3도씨도 그냥 실외 온도에다가 포함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3도씨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곱하기 방위계수 1.2가 되겠죠. 그럼 단위환산 한번 해봅시다.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에다가 요거 미터 자승에다가 도시 얘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 사라지고 미터 자승 사라지니까 와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없죠. 방위계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럼 최종 값이 어떻게 됩니까? 딱 떨어지네요. 577.92 와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증기난방설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증기압이 어느정도부터 고압식이라고 하는가? 자 그래서 요거 1kg 퍼 제곱센치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고압증기와 저압증기라 하면 고압증기는 1kg 퍼 제곱센치 이상인 경우 이거보다 높으면 그 다음 저압인 경우에는 1kg 퍼 제곱센치 이하이면 저압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1kg 퍼 제곱센치가 된다. 이거보다 높으면 고압식 낮으면 어떻게 해요? 저압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번에서는 고압식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바로 봅시다. 자 20번에 바이패스 팩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번에 흡입 공기 중 온난 공기의 비율이다. 이거 아니죠? 읽기도 어렵네. 온난 공기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송풍 공기 중 습공기의 비율이다. 아니죠? 자 그 다음 3번에 신선한 공기와 순한 공기의 밀도 비율이다. 아니죠? 4번에 전 공기에 대해 냉온수 코일을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의 비율이다. 이게 맞는 거죠. 음 그래서 답 4번인데 어 한번 복습해보자면 우리 앞에서 잠깐 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습공기 선도를 그렸을 때 냉각 감습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요기가 1점 요기가 2점이라면 실제 우리 코일에서 치출되는 공기 온도는 요거 3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요 외기 뜨거운 공기를 얘네들은 한 30도씨에요. 음 근데 요거 아까 전에 14도씨였으니까 한 14도씨에요. 그럼 이론적으로 30도씨 외기를 이렇게 낮춰서 14도씨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소리에요. 근데 실제로 치출을 시켜보니 실제 치출되는 공기 온도는 한 16도씨더라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아무래도 냉방식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게 만들어서 송출하면 가장 유리할텐데 오 왜 16도씨가 돼서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공조기가 요렇게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공조기가 있으면 요기에 냉온수기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냉온수기입니다. 음 냉온수기를 설치해서 코일을 딱 만들어요. 그럼 여름철에는 냉수 보내고 겨울철에는 온수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 쉬워서 냉온수기 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보일러 따로 그리고 냉동기 따로 그리고 그게 힘들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냉수를 딱 보내서 이제 냉각 코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가 쫙 지나가면서 여기서 코일의 온도는 14도씨인데 그럼 14도씨까지 낮춰야지 근데 실제로는 16도씨로 지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코일을 확대해서 그리면 요렇게 옆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딱 그렸을 때 공기가 이 코일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코일과 맞닿은 공기는 14도씨까지 내려가겠죠. 즉 코일 표면과 열교환한 공기들 이런 공기들은 뭐예요? 전부 다 14도씨까지 내려갑니다. 만약에 손실이 없다면 근데 실제로는 어때? 코일의 틈이 있잖아요. 틈으로 지나간 이 공기들은 표면과 열교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4도씨까지 떨어지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러한 손실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출공기 온도가 살짝 올라가더라. 그 손실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이패스 팩터다 라고 부른 거죠. 그럼 바이패스 팩터 어떻게 구합니까? 바이패스 팩터는 앞에 했지만 자 전체 30 빼기 14 분의 요만큼 16 빼기 14 하게 되면 바이패스 팩터 나오겠죠. 요 그림에서는 자 요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0번 문제 바이패스 팩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